크리스티안이 기획을 했는데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이번엔 여행을 내가 준비한 거야 어머 어디로 가요? 그러면 지난번에 반장했고 네 반장했고 네 나는 아직까지 한 게 없다고 컴플레인이 왔더라고 피디님한테 뭐 이런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번엔 제가 옷 여행을 준비한 거야 어머 너무 기대돼 특별하게 기차 여행 준비했는데 준비한 소품도 있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차 타면 보통 이걸 생각날 수가 없을 수도 있어 왜냐면 옛날 옛날에 가면 옛날 기차 안에서 뭘 팔았거든 러셔도 많이 뭐 팔았죠 뭘 팔지? 과자 같은 거 아이스크림 여름에 아이스크림 그렇지 그렇지 커피? 먹을 것 마실 것 맞아 맞아 내가 그 아이템들을 준비했어 이게 뭐야? 이렇게 여기 삶은 계란도 있고 와 감사합니다 오빠 언제 다 이렇게 준비 다 했어? 여기 여기 탄산음료도 있어 들어가 있어 진짜 그리고 과일도 있어 과일 그럼 이거 다 옛날에 한국에서 기차 타면서 먹는 관식인가? 그치 약간 요즘에 찜질방이라고 하면 삶은 계란이 떠오르잖아 오 맞아 옛날 기차도 그랬어 어 그런 느낌이었어 오 그럼 그럼 비디님 가볼까요? 오케이 가볼까요? Let's go Let's go Let's go 근데 우리 어디로 가요?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비밀이구나 너 차카메라 알 수 있어 어 기차 색이 더 노란색이네 오케이 아 이쪽 이쪽 이쪽으로 오 오 오 일반 기차보다 다르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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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도가 있어 오 잠깐만 이게 무슨 기차야? 오 이게 한옥 집인가? 오 이런 기차 처음 봤어 오 오 너무 귀엽다 여러분 이거 한옥 집같이 생긴 기차야 오 움직인다 오 이제 움직여 여기다 신발 붙여 여기야 여긴가? 오 에 그 팔 호실 와 따뜻해 진짜 진짜 좋지 않아? 너무 좋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따뜻한데? 어 이게 온돌 와 근데 어 조절할 수 있구나 조절할 수 있어 근데 저 온돌이는 기차는 처음 본 것 같아 그렇지 일단 여기 약간 움직이는 한옥 같은 느낌인데 그러네 너무 한국스럽지 않아요 여기 맞아 맞아 인테리어가 한옥 이 조명도 한옥 스타일 오 그 조명 너무 예쁘다 그러면서 또 온돌도 있고 에어컨도 있나봐 우와 진짜 약간 진질방 느낌 그 맞지 않아? 그니까 진질방 같대 근데 움직이고 있어 와 어디로 가고 있는 형 중이야 지금 아 아 근데 이제 크리스틴이 가져온 간식부터 좀 먹으면 안 될까? 그래 그래 먹고 싶으면 그냥 먹어 편하게 오 오 하하하하 왜 잠깐만 왜 이렇게 잘 켜져요? 하하하하 어 미안해 안 아팠지 아 내 여드름 안 아팠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라이나 마 캠퍼 하하하하 오 예 정하겠습니다 윗놀이요? 제일 먼저 유씨 나오는 사람이 오늘의 반장 어 근데 해봤어? 혹시 안 해봤어? 우리 둘 다 모르고 크리스틴 내가 알려주면 되겠다 가봐 아 누구에게일지 알 것 같아 뭔가 이게 여기 유씨 나오면 이긴다 이거지? 그냥 유씨 어떻게 생긴 거야? 봐봐 유씨 이게 보면 이게 네 개 같은 거거든 응응 한 쪽은 X 세 개고 한 쪽은 비어 있어 이 버튼 던져 던지는데 이렇게 뭐 어떤 거 이렇게 돼 어떤 거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못 나오니에 따라 오케이 그게 이제 결과거든 근데 윗은 네 개 다 비어 있어야 윗이란 말이야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우리 목적은 이거 나오는 거야 반장을 하려면 이기 위시고 소리 좀 나니까 내 옷을 좀 깔자 헤딩 갈고 어 좋은 생각이야 가위바위보 할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내가 이겼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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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Practip한 먼저 하세요 자 그럼 나부터 하나 XXX 오 찰라오니 오 Pepper 진짜 뭐 다들 너무 하느라 하나 차이로 그러면 다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돌리면? 오, 잠깐만, 여기부터. 아, 이 냉간. 흡! 힘내네. 아니,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뭔가 잘하는 법이 있을 것 같아. 아, 이거는? 없어요? 뭐가 차라리 더 편할 거예요? 뭐가 뭔데? 아, 이게 뭐. 아, 그러면 다 X가 나오면 그게 이기는 거야. 이기는 거야. 오케이, 뭐. 그러면 우리 법을 바꿔서, 룰을 바꿔서 다 X로. 너무 세게 하면 된다. 스탑! 오케이, 호군, 오빠. Let's go. 파이팅, 파이팅. 역시 이제 너무 안 나온다. 그러네.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안 돼서. 그러면 윗 아니면 뭐. 둘 다 상관없이. 오케이, 윗네요. 똑같은 걸로. 윗 아니면 뭐. 맞다. 이게 뭐.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죄송해요. 근데 나 너무 놀랐어. 이게 뭐구나. 이게 뭐구나. 뭐였구나. 뭐였구나. 내가 뭐 준비했으니까. 오케이, 반장. 드디어. 아, 드디어. 아, 드디어. 자, 일로 봐봐. 일로 봐봐. 드디어 리스펙트 받겠구만. 너무 잘 어울려요. 어떻게 이제 할까요, 반장. 반장해, 반장해, 반장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직, 아직. 어디로 가는지 아직 알려주지 않아요? 알려줄게. 익산 가는. 익산. 익산. 전라도. 전라도. 혼남. 전북이지. 혼남의 다섯 번째로 제일 큰 도시. 하하하하. 위키피디아닷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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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맛있겠다. 하하. 구우 zu her. 하하. 하하하하. with milk. mmmm. moodles. Where are we Canadian Are good. My God? manage those things over my world. Texas Target. There's a lot of listings in your OFFICE, 감사합니다.